1. U-H-A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이기 뮤직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라고 하기 전에 일단 제목 좀 바꿉시다 죄송합니다 다시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이기 뮤직한입니다. 오늘은 어비스 테마가 나왔고요 여러가지 신규 랩들이 나왔고 차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상자면 일단 어비스 날인 패키지 어구리 패키지 나왔고요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제가 어비스 상자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455개를 모았는데 일단은 슈퍼 계정 김태칸 거의 운영자급 계정 김태칸 아이디에 어비스 상자 455개를 모았으니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아이템들이 뜨는지 바로 까볼게요 자 어비스 상자 455개 일단 왼쪽에는 캐릭터 무제한 연장권 카트 무제한 연장권 스팸 무제한 연장권 파츠 조각 코인 흑기사 X 레전드 파츠 X 표시가 되어있고요 시청자분들의 말씀을 드려보니까 여기서 마이룸 무제한 번호판 무제한 등등 여러가지 잡틈들이 많이 뜬다고 합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시죠 일단 저는 아마 와 일단 코튼엑스 모구리 보석 5개 코튼엑스 모구리 보석 5개 와 5개씩 보석을 주구나 투탑 트로피 풍선 일단 차는 중요한게 아니라 와 X 카트바디 무제한 무조건 뜨네요 기간제 안떠서 일단 조사 데이더 와 무조건 무제한이네 아 기간제도 뜨구나 일단 기간제도 뜹니다 모비딕 X 신차 뽑았고요 저 모비딕 X 스펙트 X도 뜹니다 잘 뜨네요 마그마 31 지금 부금초리 괜찮아 와 나린 무제한 뜨네 나린 일단 31 러브러브마이룸 무제한 1개 뽑았습니다 일단 러브러브마이룸 1개 뽑았고요 이야 좋네 해자네 월드마이룸 또 또 뽑았고요 마이룸 무제한 2개 뽑았습니다 포레스트 마이룸도 무제한 뽑아야 되고요 이거 올클리어를 해야돼요 마이룸같은 것도 마피아 X 모골이 워슨 무조건 5개씩 주네요 솔리드 X 헤이라 X 와 근데 무제한 차가 잘 튼다 파츠 조각 500개나 주네요 와 17이고 이야 그러면 파츠 조각도 여러분들 잠시만 타임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를 팁을 드리자면 파츠 조각을 어 32,727개인가 갖고 있으면 저 파츠 조각 안 뜹니다 네 참고하세요 일단 어비스 상자 좀 돌릴게요 돌리다가 스펙트 X나 레전드 파츠 X 뜨면 딱 멈출게요 그럼 페이지 앞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차 일단 돌리고 파츠 조각 안 뜨게 마지막에 딱 뜨면은 오 가을 하늘 보러파드 있고요 지랑이 마이룸 마이룸 3개째 체크해줘 레전드 스펙트 X나 4개째 스펙트 X나 스펙트 X나 레전드 파츠 X 뜨면 바로 나가야 돼요 와 노을 그린 페인트 새로 나왔어요 200코인 나왔고요 야 어비스 상자 개꿀이네 이거 미쳤는데 미쳤다 개꿀이다 진짜 마이룸 6개째 와 마이룸 올클 되겠는데 확실히 저는 캐릭터가 무제한이 많다 보니까 캐릭터는 거의 뜰 게 없어 그죠? 보노판이랑 마이룸 이런 거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인공눈이가 일단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이룸 무제한 6개 페인트 무제한 1개 코인 1위 코인이 어렵고요 교환권은 0입니다 아이스링크 마이룸 또 나왔다 와 대박이다 진짜 대단해 어비스 오라도 나왔고요 와 어비스 오라 미쳤다 마이룸 일단은 현재 기타 마이룸 무제한이 1개 2개 2개 3개 4개 다 7 8 9개 마이룸 무제한 캐릭 무제한 1개 근데 여러분들 캐릭 무제한권은 저도 원래 있었는데 필요가 없어요 쓸 게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캐릭 무제한이 증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캐릭도 그렇고 아 후키사이스 후키사이스도 무제한 떠요 후키사이스 와 하와이 머맨스킨드 저건 뭐야 와 하하 와 하하 정말 미안한 것 같아 와 무그린 무제한은 안 뜨냐 와 군단병 마스크도 있어 미쳤다 자 일단 여러분도 이렇게 400몇개를 다 깠는데 중간에 뭐 태투어가 스킵한 곳도 있고 하지만 거의 무제한 아이템 쓰는 것들은 다 태투어가 넣었을 거예요 일단 스키드 같은 경우에 와 이게 러브 스키드는 원래 기간제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예쁘거든요 하와이 머맨 스키드 와 간지나네요 자 일단 그럼 이제 다 깠으니까 한번 보감을 체크해 볼게요 2068에서 체크하면 23개를 등록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템이 2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비스 오라도 나왔고 오박고 일단 하 많고 많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비스 상자 오픈이었고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번호판이나 이런 거 많이 뜨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번호판 그 다음에 마이룸 오라 보글 이런 거 무제한 아이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조만간에 이제 또 시상이라던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무제한 아이템 많이 뽑아 놓으시길 바라며 어비스 상자 아이템 까면 뭐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없어요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갑